지금 사주 제가 불러드릴 건데 네 안녕하세요 위반인은 아닙니다 1963년에 4월 27일 네 잠깐만 환영하다 구유해 보십시다 잠깐 얘기한다면 이 남자분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 욕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정치 말하자면 정치권에 들어서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관록이 사주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좀 구설은 좀 많이 타겠다 이 사람이 올해 지금 신축년에 구설은 많이 타고 쉽게 해서 이 사람을 얼렁 적인다고 하면 할머니들이 이 사람하고 이제 얹어놓고 저울질을 한다고 그래 이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인데 저울질을 한다고 그래 두 사람 가지고 저울질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올해 운세는 아홉수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입조심해라 그러는데 입조심이요? 입조심이라면 무슨 말 끝에 실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같지 어디 이제 서서 강단에 서서 얘기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이 입조심하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갖다 얘기는 하지만 무조건 상대방이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총대를 매면서 얘기를 해야지 돼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 자리를 갈 수가 없다라 무슨 자리인지 몰라도 자리 하나를 딱 차고 가는 자리고 그 자리도 이상하게 누구나 이 정치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자리는 높은 때까지 올라가고 싶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높은 때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뭐 정치하는 사람도 굉장히 욕심이 많거든 끝까지 가고 싶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자리를 등 떠밀려서 이 자리를 앉은다고 그럴까? 그 말이 좀 이상할까? 응? 몰라 표현은 뭔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구서는 굉장히 많이 들고 남이 자리 같다 있는 자리 말하자면 깨차고 들어가는 형국이고 그 사람만 갖다 말하자면 밑으로 하락하고 이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거든 정정당당해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뭐 누구만한테 뭐 은퇴를 하고 뭐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응? 그래서 그런 자리로 올라가서 있을래니까 이 사람이 힘들겠죠 그쵸? 네 그러나 여론과 말은 그때뿐이야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이 정중하게 진짜 지킬 수 있는 한에서 할 수만 있고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요 올바른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네 제가 금방 누군지 말씀드리려 했는데 어 네 그 찬 범죄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서기 직전이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자리면은 저게 아니야 추미애 씨인지 뭔지 그 자리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본다면 근데 거기에 이 장관 자리에 이 장관님이 그 자리에 갔다 이 장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말은 많게 생겼어 근데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본인이 약속 지켜가면서 본인대로 갔다 열심히 하면은 뭐 이 사람들한테 칭찬 듣지 않겠나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갔다 나는 뭐 법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누가 뭐 그 자리에 가서 뭐 있으면서 잘 갔다 요거 안 먹고 하는 사람은 없어 어느 누구나 갔다 가서 처음에 다 좋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갔다 그러잖아 제발 국민들에 의해서만 나서는 그런 진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너무너무 지금 가지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다가 이거 무슨 정치 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가서 저기하지도 못하는 거고 참 기가 막혀 이게 되는 일이야 서로 갖다 싸움을 하고 저기하고 아이고 진짜 시끄러워 시끄러워 근데 이 양반이 될 확률은 높은데 하면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뭐 반대도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는 또 색별나게 특별나게 하지 않을까 진작에 갖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올려놨어야지 그리고 추미애 씨는 너무 내 욕심이라면 욕심일까 너무 이 저기 막 성격을 구필 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야 그쵸?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을 하면은 몰라 잘못을 하면은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용서를 하는 게 되는데 그렇잖아 나중에 갖다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미안합니다 이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간에 어느 분이 하시든 간에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한참 힘들 적에 서로 서로 이제 마음과 손과 다 합쳐서 해야지 되는 이런 시점에서 어느 분이 해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이 양반이 대는 건 확률은 90%야 확률은 90%로 나와 근데 정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분한테 이제 맡겨야지 되겠지 그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